이래 쓰는 거야. 어느 게 맞아? 밑에 게 맞아, 위에 게 맞아? 밑에 거? 어, 알았어. 자, 최지민, 성경의 인물 가운데 누구 제일 좋아해? 사무엘, 오이고. 양찬주, 성경의 인물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거야? 다니엘. 오. who do you like out of the Bible? 민시우.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누구 제일 좋아해? Who do you like out of all the characters in the Bible? 모세. 아이고, 좋은 거 다 나오네. 우리 김경식. 경식이. 어디 있어? 어, 경식이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누구 제일 좋아해? Who do you like out of all the characters in the Bible? Paul. 오, 오이고. 김신영. 누구 제일 좋아해? Who do you like the most? 요셉이. 요셉. 그래. 신영이가 요셉이 좋아했으네. 요셉이. 태영아. 태영이 누구 제일 좋아해? Who do you like in the Bible? You can think slowly and answer later. David? David. David 같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시집갈 모양이 있다. I think she wants to get married to a guy like David. 여잔데 여자를 좋아해야지, 크리스티니. If you're a girl, maybe you should like a girl.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누구 좋아해? Who do you like the most from the Bible? 태영이. Later? 아, 나중에. 오케이. 자, 목상이 물어보는 이유는 이번 비전 캠퍼는 비전을 발견하는 캠퍼야. 여러분이 비전을 다 몰라도 이번 캠퍼 속에서 목사님이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난 누구를 닮아야 되겠다. 한 명만 청하십시오. So, even if you don't know your vision, you have to choose at least one person in the Bible that you want to be like. 옥상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게? Who do you think I like the most? 알아맞히는 사람은 특별상 준다. I'll give you a prize if you guess correctly. 에스더. 난 참 에스더 좋아해요. I like 에스더. 그게 또 누구? But who? 상원이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I'll give you another chance.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Who do you think I like the most? 아, 대에서 그거는 저는 간첩이에요.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갈레비에요. I like Caleb the most. 답을 해버렸어요. 안돼. 왜냐? 어, 목사님은 교회 생활을 하든지 생활을 할 때마다 뭘 생각하느냐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을 생각하지만 내가 닮고 싶은 사람, 갈레비라는 모델을 잡았어요. 왜? Because whenever I started to live my walk of faith, I kept thinking about who I want to become like. 목사님은 여러 번 축복받았는데 목사님은 여러보다 훨씬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스무 살이 돼서야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됐어요. You are all really blessed to know this at such a young age because I learned about this or knew about this at 20. 그러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이렇게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목사님이 이분을 발견했어요. And ever since I believed in Jesus, I continued to read and study the Bible and I found this person. 그래서 늘 어떤 생각을 했냐. 교회에서는 잠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And I realized that inside the church, I need to become a silent person.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살아야 된다. I need to glorify only God and stay still. 그런데 교회가 어려움이 오면은 조용히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 But the church, whenever a hardship or problem comes, then the church needs to go ahead and solve that problem. 또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왜 이야기했냐. 그게 나의 비전이라. 목사님의 비전은 청년 사역이지만 궁극적인 비전은 청년들을 세워서 교회를 살려야 된다. 개혁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I wanted to build a church that can... 그게 목사님의 비전입니다. That was my vision.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좋은 인물이란 것, 내가 좋아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모델을 삼고 싶은 인물을 꼭 찾아보시라. 나는 에스더처럼 살아갈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래야 돼. 에스더 안 죽었고 살았어요. 자,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나중에 선생님들이 우리 렘넌트 캠퍼 끝나고 나서는 숙제니까 이번 캠퍼를 딱 동안에 기도하셔야 된다. 내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할 인물이 누구인가를 찾아서 적어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 목사님은 참 여러분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엄마 아빠가 목사님 제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엄마 아빠보다 더 좋아해요. 조카가 기도하고 보면 너무 예뻐. 찬주나 찬영이나 예인인을 예를 보면 저거 엄마 저거 아빠의 몰랐던 모습을 내가 딱 보는 거지. 김상은이가 어땠을까 이런 거 몰랐는데 딱 애들 보면 알아요. 아들가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사랑스럽기도 하고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나중에 고칠 수 있어요.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이번 한 달 동안 있는 동안에는 앞으로 나는 이 사람을 내 모델로 삼아야겠다 이런 사람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렘넌트 일곱 명도 있고 히브리스 11장에 보면 이물이 쭉 나오잖아요. 노아도 나오고 막 나와요. 그래서 일곱 렘넌트 다 닮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안 돼 사실은 그래서 한 명을 딱 모델로 이렇게 사업으로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장세기 3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장이 아니고 37장 야곱이 꿈꾸는 장면이죠. 자 장세기 37장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한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의 형들에게 구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건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라.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구하여 가로돼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이던라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구하며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았더라. 요셉이 꿈 꿈이 그대로 성취된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and you all know how Joseph's dreams were exactly fulfilled 비전스쿨 비전스쿨인데 제일 먼저 돼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치유돼야 돼요 여러분들도 말은 안 하지만 상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어렵다 힘들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또 어른들은요 어른들 나름대로 상처가 있습니다 오래 산 나이만큼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생각할지 어른들은 별로 상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상처 있겠어요 없겠어요 주영규 목사님 말고 목사님들은 상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처 치유받아라 이러는데 유광수 목사님 상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우리 다락방 목사님 가운데 가장 큰 소리치고 카리스마가 강한 목사님이 누구지 정은주 목사님이잖아 상처가 없어 보여요 상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최덕근 목사님 상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주영규 목사님 상처 있겠어요 있어 나이만큼 있어 우리 다락방에서 상처가 제일 많은 목사님이 누구냐 유광수 목사님 그런데 차이가 뭐냐 하면 그 상처를 가지고 메시지를 찾는 거예요 사람은 지구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딱 두 종류요 메시지를 찾은 사람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요 상처가 오래 있어가지고 영증문제가 된 거예요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메시지로 쫙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려고 하면 이 상처가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에 그는 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무 문제가 없겠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내가 잘 살아가지고 이사를 가는 거 하고요 못 살아가지고 도망가듯이 이사가면 상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새로운 꿈이 있어가지고 미국을 이민 온다 이래도 상처가 되는데 나는 쫄딱 망해든지 어려움이 와가지고 한국을 안 떠나면 안 된다 그러면 상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브라함이요 갈대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역사를 깊게 연구하면 성경에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뭐냐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상처냐 가난에서 도망가는 것도 상처인데 있는 재산을 다 놔두고 빠져나가야 돼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다 이야기하면 이런저런 상처들을 모든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목사님은 상처가 언제 많았냐 초등학교 4학년 때 목사님 사춘기가 그때 왔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대들고 목사님은 4학년 때 어떻게 했냐 선생님한테 대드는 방법이 뭐냐 선생님한테 대들면 4학년하고 선생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서 선생님 당연히 이기지 그럼 선생님을 괴롭히는 방법이 뭘까 그건 뭐 생각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다니는 학교는 나무로 돼 있는 학교예요 지은 집이야 복도가 나무로 돼 있어요 목사님 달리기가 좀 빨랐어요 그럼 이쪽 통로에서 달리기로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나무 교실이니까 소리가 막 나겠지 그래가지고 쏜살같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쉽게 수업 방해하는 거지 그런데 딱 먼저 따다다다다 Feel 선생님이 누군가 문을 열면 내 뒷모습밖에 안 봐요 달orkN Titans 근데 이제 선생님도 IQ가 높잖아 그런데 they're smart mountains 선생님이 따다다다닥 소리가 드니까네 지금 생각하니까 가르치는 걸 스톱하고 저 문 달리기 hotel 문 옆에 딱 있다가 문을 확 열어버린 바람에 내가 잡혔어 선생님이 미우니까 어떻게 하면 선생님을 괴롭힐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좋은 방법이에요 여자 친구들 고무줄뛰기 하면 칼 가지고 잘라버리고 그러면 아이들이 힘들다 하면 선생님한테 막 이야기가 되잖아 그때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지금 생각하니까 내게요 그때 선생님에 대한 상처가 생기셨어요 또 중학교 학생이 쫙 됐어요 그때는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가난한 것이 상처가 되었어요 그래도 2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게 상처가 되는 없는 게 나는 내만 그런 게 있는 줄 알았더니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상처가 있어 그래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게 딱 주독녀의 상처야 상처 속에서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인 메시지를 찾은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찾을 때 어떤 사람을 찾으면 되느냐 인물을 성경에 딱 찾아보라고 갈렙은 어떤 상처가 있는 줄 알아요 성경에 모든 나오는 인물은 좀 촌스럽기는 하지만 이분들도 다 상처 있지만 괜찮은데 갈렙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요수아보다 갈렙이 훨씬 좋았던 사람이에요 사람도 잘했고 그런데 요수아는 장군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보조해주는 사람이 됐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엄마들이 거의 예원교회 청년회에서 자라가지고 집사님이 되고 근사님이 되고 장노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원교회가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청년회부터 자랐던 예원 출신들만 싹 다 장노시키고 이러는데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은 그런 거 안 시키면 상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갈렙이 보수가 될 수 있는데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수아를 또 보수로 시킨다 갈렙은 이미 이 상처를 뛰어넘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가난까지 들어가는 데는 요수아지만 가난을 정복하는 데는 하나님이 갈렙을 쓰셨다 사사시대에 가난한 땅을 정복한 사람은 딱 한 사람 갈렙 집합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상처를 못 넘어서면 영적 문제가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메시지를 못 찾고 그냥 꾹 참고 있으면 이게 더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비전스쿨 동안에는 어떤 포럼이 나와야 되느냐 이게 상처 치유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어디 가면 내 상처가 뭔지를 치유받은 포럼이 딱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비전스쿨이면서 치유스쿨이 되면 맛을 보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치유가 딱 되면요 상처 치유가 되지만은 뭐가 나오느냐 비전이 딱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물어보니까 꿈이 뭐냐 하니까 다 대통령하고 장군한다 하더라고 근데 딱 한 명 지금도 기억에 남는 친구 있어요 꿈이 뭐냐 하니까 한 60명 되는 친구들이 다 대통령 장군이라고 하는데 한 명이라도 나는요 만화팡 사장님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대통령이 될 거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비전은 내가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느냐 왜 장군이 돼야 되느냐 왜 만화팡 가게 사장님을 해야 되느냐 그걸 보고 비전이라는 거예요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건 꿈이에요 꿈 난 국회의원이 되겠다 선생님이 되겠다 그건 꿈이에요 근데 내가 왜 선생님이 돼야 되느냐 그게요 비전입니다 그거 비전은 뭐와 연결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과 연결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메시지를 딱 찾겠죠 이거를 보고 서밋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성공해야 되는지를 찾은 사람을 보고 서밋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비전 캠프는 뭡니까 말 그대로 치유가 되면 동시에 비전을 찾아내는 서밋 캠프 서밋 스쿨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거를 뭐냐 좀 어른들이 쓰는 돈으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좀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뭐냐 기도가 뭐냐 기도는 모든 것을 뭡니까 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렘넨트 때 기도 힘을 하면 체험해야 돼요 목사님이 아는 언어교의 정필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공부는 잘해서 서울대학 갈 수 있을 정도로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한국에서 초인류만 다녀요 그런데 이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외를 찾아낸 거예요 왜 저 외를 찾아낸 거예요 너무 가난했다는 거예요 공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갈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가고 마치고 오면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앞으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뭐 했냐 목사가 되려면 제일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을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제일 최선을 다한 게 뭐냐 나는 학생이니까 공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서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을 가보자 지금도 어렵지만요 그 당시에는요 경기중고등학교는 지금 한국의 예고 또 뭐야 외고 이런 것보다 들어가기 더 힘든데요 그런데요 이분이 지금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에게는 절대적인 영향을 준 분 그분이 뭡니까 초등학교 때 어려운 환경 가운데 기도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에게 약속에는 기도하면 응답하기도 하나는 약속이라니까 모든 사람에게 줬는데 그걸 찾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확률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확률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절대 유일성을 찾아봐요 기도하면 왜 모든 것이 되느냐 첫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때는 아까 엄마 생일, 아빠 생일을 왜 물어봤냐면 아빠를 너무 좋아할 때야 또 어떤 친구는 엄마를 너무 좋아할 때야 아까 누구는 손들어보니까 엄마 생일을 모르는데 아빠 생일을 아는 친구도 있더라고 아빠가 좋다는 이 말이지 그러면 이제 엄마 해결해야 돼요 또 보니까 아까 형편에 엄마 생일을 아는데 아빠 생일을 모르더라고 또 말은 안 하면 엄마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지 찬주 엄마 생일 알아? 몰라 아빠 생일을 아이고야 해결 안 해도 되겠네 둘 다 하여튼 여러분은 엄마 아버지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런데 엄마 아버지는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야 목사님은 하나님을 몰란 거야 엄마 아버지, 엄마에다가 내 생일을 엄마 엄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야 목사님이 아까 4학년 때 사춘기가 왔다 했죠 어느 하나 나쁜 사람이었냐면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없으면 대문 둘 차버리고 꽈버리고 부숴버리고 엄마한테 막 해서는 안 될 욕 막 해버리고 아버지한테는 말도 못합니다 무서워가지고 지구상에 제일 만만한 게 엄마야 옆집에 가서 욕했다가 크게 나거든 엄마한테는 막 대들고 욕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I couldn't go next door to my neighbor and say a word to them but I said all sorts of things to my mom 그런데 그만큼 목사님에게는 엄마가 너무 보호자 한 거야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셨어 목사님이 엄마 문 차고 이랬지만 얼마나 발랄하고 재미나고 웃기고 목사님 인기 짱이었어 그런데 엄마가 탁 돌아가셨어 그때부터는요 목사님이 갑자기 우울증이 났어 그 다음에 남한테 말도 안 하고 가능하면 사람을 안 만나고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때 만일 게임이 나왔다면 목사님이 지금 게임 중독돼서 대신 목사님은 무슨 중독에 걸리냐 축구 중독에 걸렸어 그때 게임이 축구야 이렇게 되어버렸다 여러분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아 왜 엄마 아버지를 일찍 데려가셨을까 하나님 빨리 믿으라고 요셉도 보세요 엄마가 돌아가셨어 동생 낳다가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 그때 하나님 만난 거야 그때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가장 큰 상처가 엄마 아버지와 빨리 헤어진 거예요 내 배경이 없어진 거예요 내게 자유를 주고 마음대로 욕을 해도 될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욕하고 대들 수 있는 사람 딱 하면 엄마 밖에 없는데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남하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겠지만요 목사님은 안 싸워요 그런데 싸웠다 하면 반 죽여버려요 폭력적인 사람 학교에 가서도 뭐 이래 했다가 싸워야 되면 의자 들고 찍어버리고요 그러니까 누가 덤비겠어요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뭘 깨달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때부터요 목사님 상처가 치유되면서 분노가 치유되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를 어떤 사람은 오래 하는 사람 있고 짧게 하는 사람인데 중요한 거는 함께 하는 거를 딱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거나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은 헤어지는 훈련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상처가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에 대해서 정을 많이 가지면서도 정이 없는 채야 목사님은 여러 번의 엄마 아빠를요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좋아한다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 헤어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언젠가 헤어지면 내가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큰 상처요 그런데요 이게 다 깨달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이게 믿어질 적에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딱 임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힘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를 딱 배우시고요 이번 비전 캠프에는 사모어늘 이런 거를 하면서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모어늘인데 말씀으로 기도를 찾는 거고요 실제적인 기도 시간을 통해 기도도 배우고 기도를 제대로 했다는 거로 전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래 되면 문제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세상에는 딱 두 종류입니다 기도가 되는 사람 기도가 안 되는 사람 기도가 되는 사람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은 기도가 되는 사람 기도가 안 되는 사람 기도가 되는 사람에게는 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상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난하다가 상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공부 못한다가 상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딱 되는 사람은 축복을 찾아낼 수 있어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왜 문제를 주었다고요 여러분 갱신이란 단어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그릇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릇을 큰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바꾸면 돼요 어려움이 오면은요 조금만 바꾸어 버리면요 기도 속에서 바꾸어 버리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살아갈 때 문제 없는 사람 유목사님도 문제 있고 정은 유목사님도 문제 있다니까 크게 성공하는 사람으로 더 큰 문제가 있다니까 문제는 기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거든요 안 그래도 상처가 있는데 기도가 안 되면 또 상처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더 난다고 하거든요 자꾸 이제 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했냐 기도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했냐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왜 기도가 안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복음 아닌 걸 너무 많이 본 거야 왜 기도가 안 되느냐 복음 아닌 불신앙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야 여러분이 왜 기도가 안 되느냐 복음 아닌 이야기만 계속 한 거야 불신앙의 이야기를 왜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됩니까 숨 쉬고 있는 동안에 계속 불신앙만 보고 불신앙만 듣고 불신앙만 말을 했으니까 하나님 없는 이야기만 듣고 하나님 없는 것만 보고 하나님 없는 것만 보고 하나님 없는 이야기만 계속 했으니까 나도 모르게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들어 있다 이게 여러분 내에 딱 박혀 있다니까 이거를 바꾸는 방법은 복음 말고는 없어 복음은 어디에 있냐 성경 말씀에만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기도를 통해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응답은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도 응답이 있으면 좋기는 한데 엄청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응답이 없어도 상관없어 계속 새로운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복음 속에서 말씀 속에서 복음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완전히 전도가 되어질 만큼 여러분이 복음의 체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비전 캠프 동안에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사모언을 훈련 쫙 한번 해보시고 예원교회 출신들은 얼마나 훈련을 빡시게 받았는지 여러분 정리도 잘하고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과 노트 정리하는 거 보고 초대교회 어른들이 깜빡하고 충격받고 그런데 예원에서는 추구 딱 깨도 훈련 못 받는 게 초대에 있어 예원에서 예배 몇 번 드려 주일날 한 번 드리지 두 번 이상 드린 사람 없지 초대교회는 주일날 세 번 드려야 돼요 네 번 드려야 네 번 여러분은 다행이야 옛날에 네 번 일기부터 사기까지 온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가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니 저녁 밤중까지 예배를 네 번 다섯 번 드렸어요 처음에는 몸이 쏟아 죽는 신용을 다 내더라고요 돌아갈 때 되니까 완전 체질이 돼가지고 돌아가지만 이렇게 되면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면 다시 돌아간다면 이게 상처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상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는 메시지가 뭐냐 상처 속에서 찾은 비전이 진짜 비전이에요 상처 속에서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시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진짜 비전이에요 난 장군이 되어야겠다 그거는요 비전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다 보니까 왜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왜 이렇게 딱 보니까 사명이 나온다면 비전이 나온다면 그래서 목사님의 비전은 뭡니까 아까에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외롭고 고독에 상처받은 사람들 치유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요렇게 된 걸 보고 서밋이라고 이래 되면 여러분은 서밋이 되어버립니다 서밋은 뭔 이야기하냐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재주 많은 게 아니에요 서밋은 뭡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세상이 모르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 상처 있습니까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그 상처를 내일 당장 없애라 이래 말하고 싶지 않아요 상처 없애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상처 좀 가져보는 것도 괜찮아요 모른 사람은 왜 상처에 빠져있냐 이래지만 여러분은 상처를 통해서 목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잊지 말아야 될 거니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현주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걸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러면 상처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힘이 딱 나 버린다니까 그래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실 거라 하나님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이 상처 가운데 있어야 되는 환경과 어려움이요 세상 살리는 도구가 될 거라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아닙니다 세상의 능력 아닙니다 이거는 다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사단이 뒤에서 딱 역사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 따로 있다 거기에 뭔가를 이번 캠프 동안에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비전스쿨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온 팀과 우리 초대교회 팀 렘넌트들이 이번 기회에 완전히 상처가 치유되는 캠프가 되게 하시고 서밋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비전을 찾는 캠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